Q. 자는 척 하기는. 아 나 참. 원더우먼. 슈퍼우먼. 슈퍼우먼이라니. 슈퍼맨. 니알 씨는 뭐야? 야 잠깐만. 야 왜. 아 왜 가둬. 아 정말. 아바타다 아바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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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와. 야 아바타는. 야 얘 진짜야 얘는. 진짜 같네. 아바타 진짜GA. 어? 아바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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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저러고 얜 뭐야 아 홍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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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서워 불량배 아니야 불량배? 쟤 진짜 같은데 와 정복이 형 진짜 잘 어울려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와 진짜 무서워 불버리 불버리 와 정말 불쌍 같아 야 진짜 불쌍이야 야 진짜 불쌍이야 나 변하지 않아 아 똑같구만 여기서 내가 나이 제일 많아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 나 외계에서 왔어 야 나 여기서 제일 부자야 나 여기서 키 제일 커 오 난 원중이야 오 정중이야 오 정중이야 여기 답답하니까 나갑시다 아 좀 날라갈게 오 오 오 오 오 오 나는 원래 나는 원래 문 날랐는데 이 친구들 이거죠 다들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많네 아 그래 자네들 뭐야 얘 뭐야 얘 그게 뭐야 어 이거 뭐하는 거야 날라가요 원래 이러면 땅굴이 파지는데 왜 나 능력이 없어 오 나도 이거 팔인데 나무로 바뀌었어요 아 진짜 안 바뀌어 시원해 효자 선수야 아 그래 오 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뭐야 아니 이번에 철학력이 아 진짜 형 진짜 형 나만? 아니 몰래 하는 거면 날 좀 아무도 모르게 나오라고 해서 살금살금하게 지금 다 날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다 날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왜 저만 어 뭐야 뭐야 이번 미션은 히어로들의 담력 테스트입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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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아니 여기서 그걸 건너바라구요? 아니 여기서 그걸 건너바라구요? 아니 여기서 그걸 건너바라구요? 아니 이런 건 베트맨이나 슈퍼맨이 하는거지 아바타는 이런거 안해요 아바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킥톤 편한 사람입니다 킥톤 편한 사람이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오른쪽 건물로 올라가주세요 저 혼자야? 어이 에이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너무 심하다 아니 몇 층이야 이게 말도 안 돼 아유 아유 아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아바타는 이런거 아니에요 아니 아바타는 진짜 어우 나 머리 귀 귀 귀 귀 귀 조심해요 하하하하 귀 귀 귀 귀 아유 저거 너무 심하지 이제 안되고 있어요 같이 올라가세요 잠깐만 계단 몇 개단 네 계단입니다 에이 저거 너무 에이 아유 이거 포기할 수도 있어요? 하하하하하하 에? 아 무조건 해야 돼요? 아니 아니 와 이거 너무 심하네 네? 먼저 왼쪽 앉으세요 어디 제가 가지고 제가 가지고요 올라가세요 턱 있어요 네? 턱이요? 네 와 진짜 밖이네 비 떨어지네 나 비 맞으면 안 돼요 나 분장 지워줘요 어 어디로 가요 어디까지 자 이제 계단 올라가시면 됩니다 또 올라가요? 네 계단 좀 높아요 어 뭐야 아 뭐야 진짜인가 봐 진짜 가봐 진짜 가봐 진짜야 한 걸음 더 올라오세요 들으셨죠 담력 테스트 아니 이 다리를 건너가면 옷 힌트를 드립니다 어 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앉아서 가면 안 되죠? 앉아서 가도 돼요? 마음대로 하세요 건너편에는 어 이거 진짜야 아 형 왜 그래요 어 어 아 아 그 줄을 끝까지 잡고 가다 보면 네 그 줄 끝에 종이 있어요 저 건너편에 네 그러면 그 종을 울리면 건너는데 성공했다는 의미니까 그때 안대를 푸시면 돼요 아 줄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도 사고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 무슨 이렇게까지 담력 테스트를 해 나 스토리얼 아니에요 아 아 아 뭐야 진짜야 진짠가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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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수씨 줄 잡아야 돼요 줄 줄 줄 잡으세요 위험하니까 줄 잡아요 아 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어 아 아 아 아 성공하셨습니다 안 대략 벗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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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이렇게까지 무섭지 않았는데. 야, 나 이렇게까지 무섭지 않았는데. 아니, 왜 참. 와, 이거 진짜로 창피하네. 진짜로 창피하네. 바닥에 누운 것만 좀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? 바닥에 누운 것만. 엎드린 것만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음악 같은 거 좀. 그 아바타 음악 좀 웅장한 거 좀 해주세요. 신음소리도 조금만 줄여, 조금만 줄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어디로 가요? 어디까지? 에? 어, 뭐야. 아, 뭐야. 진짜인가 봐. 진짜인가 봐. 진짜야. 아,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, 무슨 이렇게까지 남녀 테스트를 해? 아, 이거 어떡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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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 같은 소리 하네. 이거 그려놓고 무슨 경찰을, 경찰을. 야, 나. 아니,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 어디서 오니까. 어디서 지금 일해라 소리라야. 야, 쏴. 쏘라고. 야. 형님. 수거하러 가셔야죠. 그래. 이 집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는데. 야, 야. 아니, 감사합니다. 자, 여기 장사 잘 된다고 하는데. 어?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볼까? 아니,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환불하시면 안 되지. 사장 어딨어, 사장. 야, 사장 어딨어? 사장. 사장이야? 아니,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지. 함부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지. 사장 좀 세다. 사장 좀 세다. 아우, 사장 좀 세. 아니, 사장님. 형님. 사장님이 너무 나이가 있으셔. 자. 여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. 아우, 이게. 네. 아니,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시죠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추세요. 네. 내 것도 내 것도.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드세요. 아, 아, 투. 아, 아, 두 개. 아, 아, 두 개. 아, 아, 두 개. 아, 아, 두 개. 아, 가시죠, 형님. 돈 안 가져왔어. 아, 김 자장. 그래. 그냥 저 이를.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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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, 형님. 이것들도 어디 간 거야? 아, 이거 잡히기만 해봐. 어딨어, 어? 데리러 가자. 어? 형님. 형님, 형님. 아, 이것들 아주 그냥. 저희 앞을 잘 봐주고 계시는데. 야, 너희들 사오시지 말고 잘 다니라 그랬잖아. 왜 말을 안 줘.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녀, 어? 넌 뭐야? 넌 뭐야? 경찰이야, 경찰. 경찰 같은 거 그래야 돼. 이거 그려 놓고 무슨 경찰인 줄 알았어. 야, 막내. 막내 한 마디 해. 못하겠어. 왜 못해, 잠시만. 야, 막내야. 너 이건 왜 이래. 여드름 잘 못 자서. 여드름 잘 짰어? 모낭염이야? 모낭충? 못 자겠어요. 아파서 못 자겠어요. 야, 너희들 왜 이렇게 사고 치고 다니는 거야. 왜 그러는 거야, 너희들 진짜. 왜 이래? 이것들이 아주. 이것들이 아주. 이게 뭐야? 너 범죄도 지금 못 봤구나. 나 못 봤어. 보고 오라니까. 그래도 바꾸나 범죄도 지금. 그래. 커피 세 잔. 네. 니들이 해라 계산. 시계 되나요? 시계 돼, 시계 돼. 안 본 게 확실해, 안 본 게 확실해. 야, 빨리 들어와. 커피 받아가자, 얼른. 야, 막내야 왜 이렇게 기죽어 있어 한마디 해, 어? 막내야. 저기 죄송한데 커피 좀 받아와요. 커피 받아와.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. 야, 모낭이야. 야, 모낭이야. 못 본 게 확실해. 야, 모낭이야. 어떻게 돼지 못 본 게 확실해. 못 본 거면 나도 막 해도 되겠네. 어, 어? 어, 막내야. 어, 못 봤구나. 야, 쏴. 야, 쏴. 야, 쏴. 야, 쏴. 야, 여기까지 가고 있어. 우리 형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, 쏴. 아니, 걱정붙입니다. 제가 들린더니 얼만데. 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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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돈쇼아. 야, 범죄 도시야. 야, 이거 역변이야. 왜 이래? 야, 이제 거의 twice 안 올 것 같은데. 빨리 커피 갖고 와. 커피 갖고 와. 형님, 고낭이요! 무낭이요. 없습니다 형님. 아, 이것들 말이야 어? 아, 좋아. 대단한 등장 있나 본데? 어? 아, 이것들 다 어디 간 거야? 뭐야? 뭐야? 누구야? 뭐야? 아니 어디 찍고 있는게 감독이 진작하네 위성남 위성남 여기 바 깔리는데요 나이 좋다 양태야 예 형님 혼자 왔니? 같이 왔니? 밥 먹었니? 안 먹었는데 이렇게 살이 많이 졌니? 혼자 왔니? 진짜 무서워 고생 드렸다 여기가 광정민아 국성이다 국성인데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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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띠리 띠리 미안한데 이분은 임아름 선배님이에요 다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어요 이분은 임아름 선배님 광수는 완전 똑같다 광수 진짜 오래 분장이었어 분장 되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건들지 말아보자 왜요? 나도 못 잡힐 가만히 크리닝 크리닝 야 너 혼자 여름이니? 너 혼자 여름이니? 응? 너도 우리가 누군지 알아? 너도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네가 누군데?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야 형태야 야 형태야 형태야 우리 형태야 우리 형태야 이게 뭐야? 동번? 남 따구려 맞았니? 석진이 형 캐릭터 너무 과해요 형 옛날에 뽁지 안 했죠? 뽁지 안 했어 많이 안 해봤자 형 형? 무슨 말투야 많이 안 해봤자 형 형 무슨 말투야 뽁지를 많이 안 해봤자 형 형 자 오늘은 오랜만에 벌칙이 아닌 어마어마한 상금을 독식할 수 있는 범죄자의 도시리 범죄자의 도시리 범죄자의 도시리 범죄자의 도시